K-방산 수주 잔액 100조 돌파 특별기획! 진격의 K-방산 수주 잔액 100조 돌파! 외신! 한국이 최대 승자가 됐다! 러시아-중국 완전폭막!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경제보도에 따르면 국내 주요 5개 방산업체의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K-방산 제품의 품질 대비 높은 가성비가 부각된 덕분입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방위비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어 추가 수주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방산업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LIGNX1,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 등 5개사의 방산 수주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00조 483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별로는 K9,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액이 52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AI 24조 6천억 원, LIGNX1 12조 2천억 원, 대우조선해양특수선 사업 부문 6조 4천억 원, 현대로템 4조 5천억 원 순위입니다. 업계에서는 최소 5에서 6년치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한 무기 수요를 빨아들인 결과입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토콜룸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간 2.4%로 직전 5년 1.3% 대비 2배 가까이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의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늘었으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NX1은 역대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업계는 세계 주요국이 방위비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추세여서 올해도 작년을 뛰어넘는 수주 잭팟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10%, 일본 26%, 인도 13% 등 주요국 대부분이 국방비 지출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사상 최대인 170억 달러 약 22조 원 이상으로 높여잡았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수출 신화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동남아시아 등 각국이 앞다퉈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K-방 산업체는 고품질 무기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납기 지연 없이 공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인 170억 달러 이상으로 잡고 수출범 조성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지난해 줄줄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매출 연결 기준 6조 5천억 원, 영업이익 3,700억 원을 거뒀으며 각각 전년 대비 매출 18%, 영업이익 36% 증가했습니다. LIGNX1도 천궁2 매출 호조 덕에 1,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4.3% 급증한 수치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진 못했지만 영업이익이 1,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 늘었으며 올해 매출 목표치를 작년 2조 5천억 원 대비 37.3%만은 3조 8천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KAI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O10 18대 수출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폴란드로부터 124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따낸 지 5개월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현대로템은 최근 폴란드의 K2 전차 5대를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납품했으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3차 납품까지 총 48대를 조기 납품하여 폴란드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주변국들도 빠른 납품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외에도 헝가리, 불가리아 등 동유럽을 중심으로 국방비 증액, 무기체계 현대화 등의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영토는 더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한편 동남아에서는 과거 최대 무기 공급원이었던 러시아산 무기가 급감하면서 한국 업체들이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3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러시아산 무기의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게 입증됐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최대 승자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동남아에서 중국의 무기 판매액은 2021년 기준 5년 전에 비해 40%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패권 전략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어 동남아 국가들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러시아산 무기 대체제로 중국산 무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무기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중국산 무기 또한 러시아산 카피본이란 저평가를 받아온 터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방사는 수요가 많은 유럽 중동 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과 중동의 이집트와 FAO-10K2 전차 사업이 진행 중이며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와의 대규모 방산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K-방산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일부 지역에선 전통적 군사 강국들과의 경쟁 또한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무기의 경우 군사 강국 독일과의 맞대결 구도가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일진일태의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등 이상의 품질에 납기, 가성비, AS에서 앞서는 K-방산에 대해 자존심과 위기를 느낀 전통적 군사 강국 독일은 정치적인 우세를 앞세워 시장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위상의 뿌듯함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출 계약은 최종 타결되기 전까지는 살얼음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변수가 많다며 추가 수주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일반 상품과 달라서 높은 기술력과 국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산업이며 그래서 강대국들의 전유물이기도 한 산업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있음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전 세계의 K-방산 무기들이 깔리게 된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넘어 강대국 반열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방사청 그리고 K-방산 업체들이 똘똘 뭉쳐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lim사지 지난 체크기 을